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오늘 시험 문제 쉬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점수를 보니까 비교적 잘 나왔네요. 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11번 12번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으로 가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자 봅니다.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내놨거든요. 1번에 이러나죠. 지번 변경, 이거를 못 찾으면 틀리는 겁니다. 지번 변경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라면 맞다, 틀리다, 틀렸죠. 여러분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할 때 지번을 부여하는게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에요. 지번 변경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여기에 이 그림을 보세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다 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 이렇게 물으면 여기 지금 4개가 나와요. 여기 지금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다 글자를 봅니다. 이건 지금 2개입니다. 2개. 이건 1개죠. 1개죠. 이거는 4개입니다. 4개. 이 4개라는 말은 이 4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궁극적인 답은 본번 아니면 부번을 물을 겁니다. 본번 아니면 부번. 오케이? 거기서 털 거예요. 본번 아니면 부번. 그럼 여기에 정리합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은 뭐다? 부번. 분할도 뭐다? 부번. 그럼 이 2개는 부번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이 2개는 그러면 뭐가 원칙이다? 본번이 원칙이다. 그럼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등록전환은 지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여러분들 신규등록은 새로 생기는 거죠.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 등록전환은 임람대당에서 토지대당으로 갔잖아요. 그럼 임람대당은 관계있다 없다? 없지. 그럼 토지대당의 지번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나는 거는 새끼치는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분할은 지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 늘어나니까 뭐다? 부번. 맞아요? 네. 그럼 합병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합병은 열 필지면 지번이 열 개가 있지. 그중에 한 필지를 합병을 했다면 한 개만 쓰고 아홉 개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 그러니까 합병하면 지번이 줄어드는 거에요.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지적확정청량이라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시이자 지적확정청량. 이해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해야 안 정해요? 정해.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안 줘요? 새로 주는 것은 처음 주는 것과 같다? 안 같다? 그러니까 부번은 사용한다는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번확정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는 다 한다. 그랬다 가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만약에 하나만 해본다면 그러면 이게 이리로 가면 O다 Y다 O. 이리로 가면 O다 X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부분, O다 X다 X. 부번이다, 본번이다, 본번.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풀 때는 신규등록, 등록전환을 물었을 때는 물었을 때는 문장 속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예외로 답을 하는 거라. 그러면 안 들어있다면 뭘로 답한다? 원칙으로 답을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최종시이다,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본번. 부번하면 O다 X다 X. 모를 때는 항상 이래야죠. 원칙이 뭐다? 부번. 예배는 뭐다? 본번.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은 분할이 발생했을 때 결본대당이 작성한다. O다 X다 X. 자 쉽게 표현해 보면 분할은 결본이 발생한다는 다 안 하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결본이 생긴 때는 결본대당이라면 맞지. 그런데 이 앞에 이걸 못 찾으면 틀리는 거예요. 분할은 결본이 발생한다는 다 안 하지. 그래서 우리 책에 이래 봅시다. 신규등록, 분할, 지목, 변경은 결본이 발생한다는 다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옛날에 시험에 결본대당입니다. 이걸 지본대당이라면 O다 X다 X.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칠판을 봅니다. 이 숫자를 못 찾았다 이라면 시험에 틀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숫자가 1 아니면 뭐다? 2. 1은 무슨 대당? 토지대당. 2는 뭐다? 2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123에 뭐다? 3. 그러면 산, 123에 3. 맞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의한다. 지적소관청이 부의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다가 보세요.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으로 갑니다. 2번의 지목은 이제 쉬운 거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면 돼요. 처음에 갑니다. 옳은 겁니다. 양어장이죠. 해상이라면 5다. X다. X다. 6, 4. 물을 상실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유지이다. 답이다. 다. 그 다음에 동력으로 받은 물을 끓이들어 소금을 내려면 공장시술물의 부지니까 염전이다. 공장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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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물을 상실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공물, 원해장물, 과수류 포함이라면 O다. X다. X. 과수류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자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슬워보지는 시이다. 국어. 그럼 항상 출제 이유는 이걸 하천이라고 써요. 오케이? 하천이다. 국어다.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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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은 다 맞았네요. 그죠? 그럼 다 맞았으니까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묘지공원을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묘지공원은 지목이 공원이다. 묘지다. 묘지지. 묘지. 자 두 번째 공항항만시술물의 부지. 이걸 잘라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시이다. 잡종지. 물건 등을 보관하는 곳은 시이다. 창고용지. 그 다음에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잡종지다. 저유소 용지다. 저유소 용지다. 자 그러면 잠깐만. 서규루가 용출되는 곳은 시이다.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시이다.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뭐다? 저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도 시이다. 저유소 용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살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임야. 오더와이더. 그럼 항상 옆에 이렇게 쓰세요. 이 지문을 지금까지 관례는 항상 잡종지라고 쓰더라고요. 잡종지가 아니고 시작. 임야.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거는 무슨지? 잡종지. 지하에서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무슨지? 광천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이 4번도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도민의 지목을 부어로 표기할 때 두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몇 개? 24개. 차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몇 개? 4개. 그럼 그것만 딱 알면 됩니다. 주차장은 주다, 차다, 차. 공량용률은 공이다, 장이다, 장. 하천은 천이다, 하다, 천. 과수원은 뭐다? 과. 유원지는 유다, 원이다, 원. 그럼 이거는 보나스다, 보나스아이다, 보나스아지. 그럼 여기서 하나 붙이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워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딱 종리를, 제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토지대장, 임랴대장,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지번은 이랍니다.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한다. 어디에 있어? X지. 왜 X 낼 때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을 등록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니, 그런 시험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험해내면 털릴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지목은 토지대장, 임랴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다른 데는 등록한다 한다.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그럼 소재, 지번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왜? 모든 장부에 들어가니까 답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는 몇 번? 한 번.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 면적은 시의자, 토지대장, 임랴대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좌표는. 그럼 그건 틀릴 리가 없다. 그러면 지목만 딱 알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목하고 축척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축척은 토지대장, 임랴대장, 도면에 등록한다. 어디와이다? 이 두 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지목하고 축척은 같아. 그것만 딱 공부해두면 된다. 맞아요?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도 다 맞췄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갑니다. 오른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 하거든요. 본문과 부분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막대기 표시는 시의자. 의이라고 읽는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의이라고, 의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랴대장, 임랴대의 통일의 숫자 뒤에 이래 하면 오덱시다. X, 뒤에가 아니고 시의자. 앞에. 자, 그럼 잠깐만.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뒤에, 앞에 이게 딱 두 번이나 봐. 하나는 여기 지번에서는, 지번에서는 임랴대장, 임랴대의 등록되는 통일의 지번 앞에 뭐를 붙인다. 산, 경계점 자배대높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시의자. 끝에,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이런 거기는 시의자. 끝에, 여기는 시의자. 앞에, 그것만 조심해 두면 돼요. 그럼 이거는 오덱시다. X입니다. 자, 갑니다. 경계점 자배대높부 옆에다가 600분의 1. 이거는 0.1제곱미터란다. 오더와이더 5. 그러면 임랴대는 1제곱미터란다. 오더와이더 5. 그럼 옆에다가 3천, 6천입니다. 맞죠? 그러면 출제인의 시험 문제일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경계점 자배대높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 1에 써도 되고, 경계점 자배대높부 1에 써도 되고, 600분의 1에 써도 되고, 그러면 6천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임랴대의 1에도 되고, 그는 자유다, 자유아이다, 자유제, 자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는 맞았네요, 그죠? 리얼입니다. 1,200분의 1이죠, 그죠? 그럼 1,200분의 1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5. 그럼 여기까지 등록을 하지.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야지. 그럼 이게 5다, 5이다, 5이. 5,2는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면 2다, 3이다, 4. 그러면 322.5와 322.5이는 같아다, 다르다, 다르다. 항상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끝났다, 5이다, 5,2. 그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공정의 고통운사로 보행이나 차량 운행은 철도용지, 오덱스다, X.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보행이나 차량 운행은 시위다, 도로. 그럼 일정한 궤도는 시위다, 철도용지. 그럼 이거는 오덱스다, X. 맞죠? 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까? 가볍게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봅니다. 6번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제목을 보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 네 명. 네 명이며, 그러면 이게 민법자, 지상권자, 오덱스다, X. 지상권자가 아니고 시위자, 채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모를 때는 이렇게 딱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을 공부하고 있거든. 지적은 소유권은 등장해야지. 소유권 이외가 등장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등록을 하지. 소유권 이외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옛날 시험에 저걸 답을 두 번을 만들었거든. 하나는 채권자, 이러면 오더와이다, O, 채권자 및 지상권자, 오덱스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5번을 묶어보세요. 여기는 또는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도 되고 관리인이 해도 되고 그래서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죠? 네. 그 다음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위자,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하도 출제인이 이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입니다. 이 글자를 두 개 다 쓸 수 있다. 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랬을 수도 있고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오더와이다, O,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오더와이다, O,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썼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만 딱 썼다면 국가이라면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장관.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거기까지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6번, 지금 몇 번입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만 이게 됐네? 잠깐만 이게 왜 그랬지?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이거 수정이가 들었을 텐데. 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수정이가 들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아, 이게 수정이 안 됐구나. 자, 그러면 이 책을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를 봅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등록부의 공통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기억입니다.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5렉타? X. 니은의 소유자 뭐다? O. 디거스의 소재 뭐다? O. 리얼의 건물의 명칭 뭐다? X. 미음의 소유권의 지분은 뭐다? O.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답은 몇 번? 5번. 여러분들, 그 답은 몇 번으로 나와 있어요? 아, 3번으로 나와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이게 많이 틀릴 리가 없는데 틀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려되어졌네요. 답은 몇 번? 5번. 8번으로 갑니다. 8번은 전부 다 맞았네요. 그죠? 축하합니다. 전부 다 맞았네요.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럼 처음에 그거부터 경계점, 자변으로 불어로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무선도, 지적도. 그럼 여기서 이러면 이래 합니다. 임래도 이러면 O, X다. X다. 도민의 제면 시작 끝에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민에 하여 청량할 수마다 없음. 맞아요? 네. 그러면 지적도는 1200분의 뭐다? 1. 임래도는 몇 번에 몇? 6,000분의 뭐다? 1. 그럼 답은 몇 번? 3번. 8번은 다 맞았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으로 갑니다. 이게 왜 안 올라가? 9번으로 가볼게요. 지독공부 동작 연결이 옳은 것 일어났어요. 1번에 지독도입니다. 위치, 오더와이다. O.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뭐다? X.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대지권등록부입니다. 공유리연명부입니다. 소유되는 뭐다? O. 공시리과 X. 공시리과는 실이다. 토지대장, 임래대장. 그 다음에 좌표 O. X. X. 좌표는 실이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 다음에 임래대장입니다. 대당의 장번호 오더와이도 O. 면적 O. 축척 O. 축척 O. 그럼 답은 몇 번? 3번. 4번에 대리권등록부입니다. 건물의 명칭은 뭐다? O. 소유권의 지분은 O. 토지동사회는 X. 토지동사회는 C이다. 토지대장, 임래대장. 5번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입니다. 지목은 O. X. 부호부호도는 O. 장번호는 O.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대담은 잘했는데 여기 맞춘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다섯 명 중에 두 사람은 틀렸거든. 뭐가 틀렸어요? 이야기가 뭐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래요. 그럼 만약에 혼란스러웠던 문구가 뭐예요?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거 맞췄다는데 안 맞췄다? 그럼 뭐가 틀렸어요? 자, 미순 씨 말하세요? 틀렸어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럼 뭐가 틀렸는데? 장자대장은 아, 그래요? 임래대장, 토지대장 같아 안 같아? 같아?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지목하고 이 지목하고 축척은 축척은 토지대장, 임래대장에만 등록한다고 그걸 가지고 가면 돼요. 통과! 자,